아 근데 이 게임 갓겜인거 같아요 계룡이형 초대했어요 왔다 구할게요 바로 팔로우 요 드림이라는 랩이에요 팔로우 요 드림 팔로우 팔로우 메이 출발.. 출발드림 팀? 도로계 비슷하네 뭐야 이거 깡통이잖아 뭐지? 어어어? 나 쉬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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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와서 미친 야 주사 맞자 주사 맞아야지 뭐야 나 이거 뭐야 깜빡 깜빡해요 먼저 갑니다요 아 왜 총이 아니고 하필 주사한거야 야 야 야 아 다시 하겠다 아니 왜 아 이거 아니 먼저 때리고 시작해 이 사람은 와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와 들어와 주발 들어와 들어와 주발 잠깐만 지수님 같이 점프해요 들어와 들어와 뭐야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도망을 해 바람을 아 이거 뭐야 대가리만 날아왔다 대가리만 날아왔어 오 오 야 오지마 오 오 오 야 미친 좀비 화면 1인 좀비 얼굴 1인칭으로 보여 아니 3인칭으로 보여 야 와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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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살려주세요 누님 누님 그동안 죄송해집니다 아 제발 제발이요 아니 진짜 여기 아니 지수님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이나 견제하네요 저기 가 아 웃은 아 웃겨 허허놨 이제 나의 시간 이제 나의 알았어 말긴 뭐라 지나간다 뭐야 악림 저 앞에 있네 이승엽 아니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 쫓아갑니다 저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거 어려워 어떻게 이래 근데 악림 1등이래 아 이거 점프하는거 너무 어려운데? 왜 안되지? 좀 더 가운데여야 돼? 비설이 너무 야하다 잊었다 깡톤이 들어왔다 아 맞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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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톤이 부스터같은건가? 아 점프 이거? 이건 쉽지 아 어 아 저기요 하이님 하이님 잘못했습니다 하이님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움직이지 마 늦었어요 저 이미 갑니다 형님 아 아 아 야 나 꼴대에 맞아서 죽었어 어 꼴대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어 그 꼴인 지점에 세이브 지점에 맞아서 죽었어 우와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요 아 진짜 개요운 노래 가만히 있으세요 형님 죽고싶지 않사면 어 뭐시만 싸워보겠다고 이 새끼야 저 직장 등관없어 이렇게 다른거dig산로 죽는거에요 전부 너iy 나 내성생겄다 바닥에 아!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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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죽지 않는 몸이 되었는데? 엔터 누르면 되지 엔터 아니 이대로.. 이대로 꼬리에 찍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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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돼! 이제 돼! 아니야 여기.. 야 여기 두 번째에서 누가 이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어디가 다 없는지 모르겠어 너 저예요 미안! 제가 저예요 어디가 다 없는지 모르겠어 피범벅돼서 잘 안 보여 저기 아니 미친 씨X 안보여 아이 열받아 형 목숨 몇 개 나왔어요? 3개 아이고 지진은 죽었다 아 옥냥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열받네 옥냥님 오셨구나 아 진짜 얼굴 앞서다 이거 와 지진이 뭐 있어? 지진이 뭐 있어? 지진이 뭐 있어? 지진이 뭐 있어? 형.. 형 앞에 보고 있어요? 오케이 통과했다 지진이 뭐 통과했다고? 난아 아.. 아 얼굴 아파 아.. 아.. 아유 길용 통과 수 있을 것인가 지진이 안가요? 나는.. 오 존맛 다니네 세이브 포인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와 진짜 야아지다 아 간다 뭐라고? 아! 아 진짜 오 존맛 다니네 오 개빡스 지진이 저 두 목숨만이 안 남았어요 도전할 기회라도 주게 아 한 목숨 남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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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입니다 요 여기 쉬워요 지진이 근데 여기는 천천히 남으면 돼요 거기 안 가고 아.. 미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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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시네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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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ot 아 von 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에이이이.. 야 전번에 길룡이 1등했는데 이 형파고 길룡이 못들어왔네 인성질정 도안합시다! 악령인도 없으면 똑같은데 나랑 으흠? 가자 빠른 협동맵 음 가자 어? 이거는 협동처럼 안보이냐 왜? 아까 그거잖아 아니 달라 바닥이 독이야 바닥이 독이야 좀 달라요 그러네 무슨 협동이 필요할려나 이번엔? 악년님! 네? 어? 벌써 협동이 필요한 거 같아 왜 이렇게 부미세요 저한테? 뭐야 이거 불 안 붙나? 네 안 붙어요 어? 뭐야? 필요 없잖아? 어? 뭐야? 아 이거 머리 아니에요 악년님 일로 들어오실래요? 아 이거 약간 패티가 필요하다 패티가 필요할 거 같아 대고르르 돈다! 빙고르르 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위에서 길 열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아 여기 이거 고기 있네? 고기 칼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썰려? 맛있게 썰려? 안 되는 거 같은데? 고기 밀자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만들었어 이거? 지선이 지선이가 어떻게 만들었지?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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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빠트리면은 고기 바다에 빠트리면은 그것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에이 안될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밀려? 이거 두 명만 밀자 한 명은 한 명 뒤로 오세요 두 명은 딴 거 밀자 이거 왜 이렇게 안 밀려요 이거 뭐 눌러야 밀려져요? 그냥 앞으로 하면 밀리는데? 안 되는데 왜? 아 혼자 밀어도 밀리는데? 왜 이렇게 안 밀려? 구들무들하면서 뭐야 라프로이님 감사합니다 뭐야 어 나 방송 튕겼다 네? 튕겼다네? 야 이거 아 이거 안 밀려 이거 지선이 잘 밀린다 진짜 어 근데 간밀리면 어떻게 하네? 빠르게 밀릴 때가 있어 가끔 빠르게 밀릴 때가 있어 내가 요쪽 끝에 아 혼자 잘 밀리는데? 어디가 그렇게 잘 밀리지? 이거 냉동인가? 이거 색깔이 약간 다른데? 냉동육인가 봐 안녕하세요 냉동육은 뭐야? 다시 키실 거예요 아 아니네 그림자에 있는 거구나 똘끼님 다시 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려나? 두 개는 필요한데 아직 안 깨져? 아니 지금 뭐야 트위치 어 진짜 멈췄네? 어이? 뭐야 나 껐다 켈래 빨리 껐다 켜 내가 이걸 밀어야겠다 야! 됐다 뭐야 트위치가 터진 거야? 뭘 했어요 뭐가 터진건지 나 거기 밀고 있어야지 왜 못 밀어 혼자서 나 손 잘 밀데 똘키님 유튜브도 멈췄대 어 다 멈췄어요 그냥 인터넷인 줄 아냐? 그래 뭐야 어떻게 빨리 밀어 그냥 앞으로 가면 밀리는데? 아 근데 이게 아 이러면 놓고 안 됐네 뭐야 저기 뭐 문 난 안 밀리는데? 근데 갈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야 뻘치지야 이거 아 얘 하겠네 어 뻘치지야 아 아 아 아 저 어떡해 저기 아 아 아 아 아 보글보글보글 아 기다려봐 좀 아 저기 참 개웅 난리긴 하네 기다려봐 좀 잠이 말키고 있으니까 단마 기다려봐 얘들아 그래 머리를 던져서 가야 된다는데? 누가 그렇다면 어떤 빌런이 그래 호잇 머리를 던져서 보자 그니까 점프를 하면서 머리를 던져야 돼요 ㅈ 점프를 하면서! 머리를 던져야 돼요 길용님 ㅇㅈ 어? 떨킨 왔디 어딨어? 저 뒤에 있어요 여기 어. 점프를 하면서 해야 돼. 달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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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낙에서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아 바닥에서. 불꽃슛! 불꽃슛! 와 레알 불꽃슛! 온몸에 불꽃슛이었다. 뛰면서 뛰면서 뛰면서. 이쪽으로 뛰면서. 간다. 슛! 야하! 어! 어! 왜? 왜 발로 차요. 울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뭐야 이거? 어 저 조명이다.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야! 음! 내꺼야. 아 올라가네. 오! 이거 고기 만드는 거다. 고기 내가 만들게요. 어! 고기 만들어줘. 뭐 고기 내게.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몇개? 버그를 끼니까 고기 계속 만드네. 에서 놀라. 아니 여인이야. 고기 존나 가면 안 들었어. 아하! 고기 맛있겠다. 밀어밀어. 밀어밀어. 버그 걸려. 끼니까 고기 계속 만드네. 올라와놔. 잠깐. 고르넬. 아까 왼쪽으로 밀고. 앞으로 슬쩍 어우. 아 저기네. 제 뒤에 서지 마세요. 하하하하. 뭐 하시는 거예요. 허리만닌 것 같은데. 허리만닌 것 같은데. 아하하하. 뭐하시는거에요? 두개 안가져가도 되지 않아? 쇽 머리 던지는거다 으쇽 그냥 몸 가도 되는데요? 으아 야 발로 차면 어떡해 어 죄송해요 발로 차면 어떡해 너무 축구공 가신경을 불다 차버렸어요 아 야 아이고 음 음 축벌은 나의 친구 골반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아 시바 아 야 빨리 가야돼 오른쪽까지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도 가야돼요 이거 반대 서로서로 양쪽에 양쪽에 양이 그 가시면은 어 그지 밟아주고 왼쪽 오시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이걸 올려줘야 되는구먼 주 고른 나의 친구 공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아 조심해 됐어 이거 다 해주세요 됐어 넘어가 됐어 아이고 악년님 배 속상하다 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야 진짜 아 머리 던져요 머리 던져야 돼요 같이 좀 가 머리 던져야 돼요 멀어버렸어 또 이렇게 길 형님 나랑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지수님이 발바 닦아놨어요 아 진짜 발바 닦아놨어 길 형님 일로와 아 저 지금 칼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지우고야 안 넘어가지고 오케이 금방 갈게 어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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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어떻게 보죠 뭐 이씨 조심해 아니 저 뒤에 뒤에 다시 밟아야 돼요 어? 나 어 저도 밟아줘요 내가 밟을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 내가 밟을게 내가 밟을게 밟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망치! 그렇지! 오케이 됐다 됐다 둘이 발보고 올라오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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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던져 머리 머리 오케이 후훗 후훗 야아 좋아하다 아 개발 난리다 난리 나 옴바를 믿는다 아 여기 불타면 안되네 저기 당있네 아 이거 불타면 안된다 뭐야 나 살아있는데 뭐야 이거 살아있는데 의미가 없어 뭐야 여기 아 뽀뽀덱 아 뭐 이렇게 당겨나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불타면 안되네 진짜 이거 아 나 왔어 나 왔어 대박 대박 그만해 야야야야야 나왔다 나왔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탁 잡고 아 이렇게 당경을 이거 왔습니다 요 아 제발 아 이거 오 왔네 누구야 디디님 이구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 야 진짜 어 리얼 뽀로기야 이거 와 와 그냥 아이 나 나 병신이냐? 제발 오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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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뭐야 야 이거 왜 안돼? 아니 이거 좀? 불타는 안돼요 불타 못주어 아니 불타는게 아니고 점프가 점프해도 닭이 안 나는데? 그냥 점프 꾹 누르면 되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 스페이스바 어이씨 어 박스 뭐야 어 살았다 아 야 나 하늘 나는데 자꾸? 야 나 여기 건너편 왔다 야 나 여기 건너편 왔다 어? 어디? 와 이거 어렵다 와 굉장히 어렵다 여기 야 진짜 아 대박 제발 여기까지 오케이 왔다 와 여기까지 왔어요? 왔어 왔어 가자 가자 이거 뭐야? 되게 어려워 여기 되게 어려워 여기 존나 어려워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망치 이거 망치 차 두개구나 이제 보니까 아 야 길 형님 이거 어떻게 해? 예? 이거 어떻게 뭐야? 아 밀지마 아 빨리 가라고 아 니비 먼저 갔어요 그렇게 알았어 어 야 니비 아 아 잠깐만 나 갈게 나 갈게 기다려봐 어 가봐 먼저 가봐 어 알았어 개미쳤다 이거 기다려봐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통만 나왔다 어 머리가 더 쉬워보인다 어 야 이거 죽으면서 여기 다 눌러야되나봐 아 그냥 눌렀어요 눌렀어요 아 아 누르기 다 누르면 안 되는거 같은데 맞지? 아이고 물었다 이거 핏적이다 아 아 어허허헣헣헣헣헣 어허헣헣헣헣헣헣헣하 지진이 오셨네 어 나 파라색 안아놔 아 아니 꼬피 누화 치웠냐 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 여기 아이 졌다 저게 어떻게 가가? 저게 어떻게 가?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중간중간 비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맞아 비는 부분이 있어 저게 어떻게 가? 아아악! 아씨 이제 지진 오른쪽에 골! 하나 둘 셋 고잉 지진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아 뭐야 아 여기 저기 어떻게 갔어? 나 계속 피턱대는데 그니까 나도 피턱대는데 아 잠깐만 내 소중한 놈의 비속인들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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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거기 좀 어려워 피턱대는데 자꾸 나? 나도 나 자꾸 올라가면 피 다 왔다 아 미치겠다 오올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아 제발 꼴이야? 나머지 부터는 이제 따로 협력할거 없어 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세이브 포인트 있어요 아니 뒤에 뒤에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밑에 바로 밑에 세이브 포인트야 됐다! 됐다! 일로 오시면 돼요 저인대로 오오 바이킹! 밟을 필요 없어 밟을 필요 없어 일로 오는데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상승! 한번 상승! 상승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어떻게 가? 아니 어떻게 가 저거? 그러네 2시 2밖에 안나왔네 빨리 와 아니 이거 좀만 침착하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달리면 돼요 달려 그냥 운빨에 맡겨서 달려 그냥 보록이야? 좀 보고 달려야지 대신에 아 저기 어떻게 가? 아 됐어 보록이구나 옆으로 여기 그냥 점프해서 가야돼 진짜 옆으로 뛰면서 가야돼? 힘들면 머리 던져 응 힘들면 머리 던져 야 서블룸 2분 남았습니다 형님 알고 있다 꼴? 이거 꼴 이렇게? 아 다 갔네 어 오세요 직웅 이모 aperture 하하하하 할 뭐 어 todas 개포록 연기 이거 어떻게 한번 아 워내야 оне 애 어디 오냐 아직 ice book va 그런데 things Madam 탈마 뭐 어 여기 철창 위로 오면 돼요 철창 위로 어 철창 위로 여기 나 있는데 여기로 나인데로 나인데로 언니 언니 왜그래 왜그래 사람이 나 있는데로 떨어져야 돼 여기로 떨어져야 돼 멀었어 언니 언니 아 제발 어 이거 합쳐지는 거 머리에 합쳐지는 거 어떻게 해 이 누르면 돼요 안되는데 됐다 야잇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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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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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만 더 한 번만 더 나 머리 없어졌는데? 나 머리 없어졌는데? 머리 없어졌어? 나 머리 안 보여? 지금 안 보여지 않아? 철창 위로 왔어 철창 위로 왔어 철창 위로 바로 밑에 세븐 포인트 형 바로 밑에 세븐 포인트 됐어요? 어 거기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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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 리스폰 여기 오른쪽에 여기로 와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그냥 아 뭐야 쉽잖아 아 아 다 왔어 다 왔어 어떻게 다 왔어? 나 안 붙어 머리도 안 보여 쉬프터 누르면 달려요 오른팔은 신세계에서 꼬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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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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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와 힘들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네 이거 피부 사람은 못 깼데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 응 진짜네 못 깰 정도는 아닌데? 아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박스해